5 으 으 으 으 으 자, 9경주입니다. 자, 3번마 골든위너 대가리 놓고 자, 2번마 에이커 스트림은 1,400은 좀 짧다고 봅니다. 자, 빠르게 꼽고요. 주력 한방! 자, 뭐 승군전 적응했던 유현병의 4번마 소닉 킹인지에 선입 쌍복식 3번, 4번! 3번, 4번! 일요일 과천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 놓고 때리는 달라박스의 쌍승식, 북승식 대가리 자, 직전 경주에 1700에서 1400으로 경주 내리고 1번 게이트로 들어온 아나짜리 1번마 이터널 메모리입니다. 쌍복식 대가리, 아나짜리 6번, 9번! 자, 배당 다 좋습니다. 받쳐놓고 자, 쌍복식 1대가리에 6번, 9번! 일요일 과천 13경주입니다. 1등급 1200 핸디캡이고요. 자, 해북경주 3놈들 2놈이 나왔습니다. 9번마 이스티제트 13번마 어마어마 자, 쌍복 9번, 13번 당통입니다. 쌍복식 9번, 13번 당통! 9번, 13번 당통! 10번 당통!